말하고 싶은 1분 스페인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스페인어 강사 예스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요. 저랑 어떤 문장을 배워보게 되실 거냐면 우리 친구가 막 수영을 배우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야. 자전거 타는 걸 배우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야. 뭔가를 배우는데 실패하고 있어.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겠죠. 한 번 더 시도해봐. 이야. 한 번 더 시도해봐. 이거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냐면요. intentalo una vez más. intentalo una vez más. 라고 하시면 돼요. 자 여기서 intentalo. 요 녀석이요. 그것을 너 시도해라. 라는 표현입니다. 너 그것을 시도해라. 그 뒤에 나오는 una vez más. 이게 여러분 한 번 더. 라는 뜻이에요. 그럼 이어주면 되겠죠. 한 번 더 시도해봐. intentalo una vez más. intentalo una vez más. 입니다.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. Muy bien. 저랑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Ciao.